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러닝 컨텐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위즈콘 테크놀로지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서경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업의 꽃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기업의 꽃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싶을 만큼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실력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IT 분야에서 프로그래머 개발자로서 좀 일을 했었고요. 컨텐츠 기획 파트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매니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아마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일들을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이 프로젝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란 PMI라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PMBOK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한시적인 노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정의 중에서 한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일상적인 업무와는 다르게 프로젝트라는 것은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니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프로젝트는 특정한 결과물을 목표로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정하다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만든 적이 없는 어떤 특징적인 유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의만 가지고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건물을 새로 만든다든가 또는 비즈니스 절차를 새롭게 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정치 집단의 선거운동도 저희가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의료회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것도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개발한다.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역량평가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주어진 기간이 있는 거죠.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금까지는 만든 적이 없는 어떤 특징적인 결과물을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만드는 업무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자가 하는 일들이 바로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프로젝트 관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란 POM, BOK 가이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행에서 지식, 기술, 도구, 그리고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단어 중에 이해 당사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 당사자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는 발주처 또는 발주기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툴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이 결국은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크게 이 아홉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통합 관리라든가 시간 관리, 품질 관리, 인력 관리, 위험 관리, 조달 관리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짧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관리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과정, 진행 과정 전체에 대한 어떤 변화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범위 관리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통해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의 범위를 먼저 계획 단계에서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이 시간 관리라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정해진 일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던가 이 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일정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관리해주는 일들도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관리 예산 관리인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예산들이 예산에 대한 계획도 먼저 수립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품질 관리라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목표하는 성과물의 일정 수준 이에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 품질 수준이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품질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또는 품질이 어떤 기관을 객관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과정들도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인력 관리라는 것은 프로젝트라는 게 혼자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팀이나 조직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팀을 구성하고 거기서 일해야 되는 스텝들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인력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의사소통 관리인데요. 아마 이제 프로젝트 관리 영역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주처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팀원들한테 잘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또 잘 보고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 관리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뭐 얘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계획도 미리 사전에 세워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조달 관리라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려면 그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입찰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조달을 하겠다. 그러려면 뭐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그 프로젝트 관리가 어떤 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매니저는 결국은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종료하는 진행 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프로젝트 매니저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뭐 이렇게 명확하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도 마련해야 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프로젝트가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팀을 조직하고 그리고 팀원을 구성하는 관리 책임도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들이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동료하는 동료자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방해 요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의 역할도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훌륭한 리더가 실력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 현황 파악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반적인 일정이나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에 당사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프로젝트 매니저는 관리자라고 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또 어떤 때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측면들도 있을 텐데요. 자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량들을 키워야 될까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매니저는 작은 경영자입니다. 여기서 작은 경영자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 수행에서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케줄링 역량도 필요합니다.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행 방법을 찾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기간 내에 프로젝트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일정 관리 역량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리더십 역량입니다. 프로젝트는 팀원들과의 코어학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감도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로젝트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끈기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리더십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역량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견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능력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직면이 됐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해 당사자들, 발주처죠.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항들을 팀원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원하는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필요한 역량들은 마이클 커닝험이 쓴 프로젝트 실전 로드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떤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속한 어떤 조직, 구성되어 있는 팀원들의 기술적인 수준이나 환경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이해 당사자들과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련된 법적 지식도 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게 항상 성공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계약관계가 매우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 관련된 지식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들을 집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방법이나 도구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해 당사자들 또는 팀원들과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만 프로젝트가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도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레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품질 보증 관련된 정보나 지식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나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품질 인증이나 평가 도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하는 품질 수준이 달성이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것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업무 영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그리고 업무 역량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질과 소양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트레이닝을 해야 될 텐데요. IT 업종에서는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려면 대부분 처음에는 개발자로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직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 프로젝트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리더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밑에서 이제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또 PM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기 위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과정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 프로젝트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종료 단계에서 각 필요한 영역별로 이제 학습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된 과정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좀 배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먼 리소스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재무 관련된 것들 또는 정보 시스템 관련된 것들 또는 비즈니스 관리 관련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련된 학과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산업공학 전공이라든가 환경공학 전공, 정보보안 시스템,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련된 학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PMP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PMP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PMI라는 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국제 인증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PMI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PMBOK라는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앞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가이드를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MP 자격증을 획득을 하신다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PMP 자격증을 신청하고 인증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PMP 자격증을 많이 이제 취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훌륭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결국은 자기 업무 분야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업무적인 지식이나 역량 뿐만 아니라 고객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팀원을 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인재들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면 저는 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직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프로젝트 매니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